로저스 5-9이라는 스피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BC를 대표하는 스피커죠. LS35A와 함께 가장 유명한 스피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로저스든 그라이미든 신형 모델들이 신품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모델인데요. 제가 리뷰한 것은 초기형인 구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로저스 제품이고요. 일단 스펙 보실 궁금하신 분들은 스펙 한번 일시 정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특징, 특성과 강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기와 형태는 북셀프치고는 상당히 크고 괴짝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유명 기종들 중에서는 크기가 작은 기종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쓰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소리 성향은 브리스티시 사운드의 전형이기는 합니다만 맑고 정갈한 중고역이 중심이 되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우퍼가 8인치는 되지만 인클로저 자체가 작고 통울림 쪽으로만 좀 나오는 저역 정도가 좀 있기 때문에 저역의 강점을 가지지는 않은 그런 스피커가 되겠고요. 사운드 위치는 전형적인 브리티지 사운드인데 완전히 답답한 성향이 아니에요. 고역 쪽이 조금 잘 나오는 타입이고 맑은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포워드함도 어느 정도는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고 수편색 클래식이나 어쿠스틱 포컬, 보컬 이런 류의 장르에서 상당히 좋고 매칭이 쉬운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칭이 어렵다, 쉽다라는 부분이 사람마다 또 사용하는 앰프에 따라 좀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보편적 기준에서 358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앰프 아주 최적화된 매칭 몇 가지에서만 좀 좋은 소리가 나올까 말까 하다면 오구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이러스, AVI, 제가 가진 알케미스트 웬만한 앰프들에서 다 좋은 소리를 잘 내줬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풍성함을 더한다거나 조금 더 깔끔함을 더한다거나 본인의 취향에 따라 맞춰주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징은 맑고 깔끔하고 정갈함이에요. 제가 오타를 냈는데요. 정갈한 느낌에다가 아름다운 배음이 좀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이고 여운이 좀 있습니다. 이 여운이 깊고 따뜻하고 묵직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은 밝고 깔끔한 순수한 느낌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시는 분들의 층은 유명 브리티시 사운드의 진면모를 어렵지 않게 느끼고 싶은 경우 그러니까 358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작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의외로 제가 사용한 로저스 5구 제가 판매를 하고 리뷰를 하는 건데 240만원 정도? 235만원에 제가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358 상태 좋은 거? 15옴 이런 것들보다도 더 싼 금액이고 가장 평범한 358보다 가격차이가 한 50만원 정도 더 비싼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58보다 저는 훨씬 더 여러모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구통도 훨씬 쉽고 중형 몰빵도 아니고요. 저역은 358나 5구나 다 떨어지는 편이라는 것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점 부분으로 좀 살펴보면 명확한 저역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도 저도 아닌 크기 뭐 크기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스탠드 세팅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5구에 잘 어울리는 스탠드를 또 따로 구비를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스크 파이로는 치기에는 또 저역이 조금 있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본격 스탠드 세팅에서 주로 쓰시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은 2평에서 6평 정도의 소형 공간에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양감이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리 성향은 이탈감과 포워드함이 적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귀에 느껴지는 튀어나온 브리티시 사운드의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로저스 제품인 만큼 스팬더처럼 어둡다거나 이런 느낌 인상이 없고요. 상당히 현대 기종인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감도는 제품입니다. 약점 악기는 저역에 중점을 두고 있거나 타악기라든가 스케일이 굉장히 큰 그런 류의 소리에서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극복하려면 내부에서 기종에 따라 다른데요. 외부에 트위터 레벨 조정이 있는 기종들도 있고요. 안쪽에서 해야 하는 네트워크 쪽에서 해야 되는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적합한 스탠드를 사용하거나 뒷벽, 옆벽 거리 조절로 저역이 약간 제가 적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절해서 드릴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녹음한 영상은 제가 정보 링크에 넣어놨으니까 녹음 영상에서도 여타의 제가 현대 기종들 최근에 올린 리뷰 보시면 다른 기종들과 비교 충분히 쉽게 되실 것 같아요. 비추 정르 아까 말씀드렸고요. 비추 층은 결국에는 큰 공간을 갖고 계시거나 저역 재생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 이런 분들에겐 별로일 것 같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나쁘게 들으실 스피커는 보편적으로 좀 아니긴 합니다만 좀 허한 느낌이 약간 들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중고 시세는 녹음 기준으로 약 230에서 3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신형 제품은 조금 더 비싸죠. 네 일단 외형적으로 그 이도저도 아닌 약간 너브드에 대한 느낌 마치 PM510이나 58 같은 스피커를 미니어처로 축약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작은 스피커 계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위터에는 오닥스 트위터가 사용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트위터예요. 저 좋아하는 트위터고 이 트위터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특별히 뭐 고민하지 않고 써도 될 만큼 오닥스의 HD13D334H라는 그런 트위터인데 보호 능력까지도 굉장히 우수해서 대부분 상태도 좋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8인치의 폴리 계열의 플라스틱 콘즈를 사용하는 로저스 우파가 사용이 됩니다. 뭐 썰에 의하면 KF에서 제작을 한 우파라고도 하기는 합니다만 뭐 어디서 제작을 했든지 간에 두루두루 8인치인데 이 8인치 우퍼들이 결국에는 작은 사이즈의 북세프들의 크기를 한계를 벗어난 느낌이 들지만 이 제품은 약간 아직까지 빈티지로 분류를 잘 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거의 한 40년 정도 된 올드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현대의 8인치 스피커들과는 그런 깊게 떨어지는 맛, 이런 양감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고즈넉한 이 영구 브리티스 사운드의 전형을 잘 은은하게 잘 뒷받쳐주는 그런 류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역 쪽에서는 35A만큼 돌출된 듯한 그 부분에 몰빵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중고역의 밸런스가 자체적으로 좋은데 굳이 따지자면 상대적으로 35A에 비해서는 고역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면 상단 쪽에 덕트를 가지고 그 덕트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당연히 덕트 쪽으로 흘러나오는 8인치이기 때문에 저역이 영 작은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의 허전함을 좀 느끼면서도 그것이 참으로 적절하다, 허전한데 적절하다 이런 느낌을 좀 봤습니다. 저는 어쨌든 중대형기 저역을 든든하게 잘 받쳐주는 기종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브리티스 스피커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저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최근에 리뷰한 스튜디오 2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맛깔나는 저역 쪽으로 양감에 대해서도 특별히 허전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부부거리지만은 않는 그런 부분이 5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모델에 따라 XLR 밸런스 타입의 포트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바나나 단자가 적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인클로저 무난하게 참 잘 만든 전형적인 브리티시 공중상급기 쪽에 잘 만든 인클로저 갖고 있고 무게는 그렇게 가벼운 편 쪽에 속합니다. 모델에 따라서 결국에는 중고역 중심이라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약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게 트위터 왼쪽으로 이렇게 점퍼 같은 게 노출이 된 모델도 있고 안 노출이 된 모델도 있어요. 노출된 건 바깥쪽에서 이게 고역 쪽에 걸 플러스 1, 0 이거 왼쪽 위쪽에 보이시잖아요. 마이너스 1도 있고요. 그래서 트위터의 레벨 조절을 이 점퍼의 위치 세팅으로 변경하는데 납댐 방식으로 바깥쪽에서 작업할 수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거는 바깥쪽에 없는 모델인데 오른쪽 보시면은 오른쪽 산단 쪽이 트위터 쪽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플러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를 트위터의 고역의 레벨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저역 쪽은 2분의 1부터 1까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 그냥 어찌 됐든 간에 0에서 굳이 바꾸진 않았습니다. 직접 변경을 해서 사용해 본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점퍼 조절로 약간의 레벨 조정을 해서 사용자의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스피커다 라는 점 감안하시고 저역을 조금 더 얻고 싶으시다면 중고역을 내리시면 저역은 그만큼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테뉴에이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제품들이 저역 조절이 대부분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낮추면 올라가는 거고 이 부분을 올리면 결국에 저역이 좀 더 빠지는 게 열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작은 쪽 방에서 썼는데도 약간의 저역에 대한 허전함은 느꼈지만 참 쓸수록 좋은 스피커다. 참 이렇게 쉽고 간략하게 브리티스 사운드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스피커가 몇이나 될까라고 하면 뭐 BC1도 있고 BC2도 있고 BC3도 있고 스팬더 웬만한 제품들도 다 좋은 소리 내주기는 합니다만 59의 경우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선호할 만한 그런 스피커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로저스가 이제 중국계 회사로 인수합병 되면서 지금 명맥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끊어졌고 선호도도 한때는 로아스 영국제 스피커의 3대장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좀 위용이 많이 사라졌죠. 하지만 SE 버전과 함께 새로운 중국에서 제작을 했지만 오닥스 트위터 신형 버전 쓰고 우퍼는 다시 또 재해석을 한 완전히 동일한 유닛이 아니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중국 쪽에서 다시 생산을 했던 그런 모델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소비자가는 천만원이에요. 실제로 구입한다면 800만원대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발전된 부분도 있을 거고 구형 오리지널과 비교하면 좀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이들 인기가 있는 그람 59 버전도 있죠. 역시 신형 계열에 속하고요. 이 쪽 모델은 아쉽게도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람 쪽에서는 5.9의 T라는 모델이 있어서 이렇게 톨보이로도 59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도저도 아닌 크기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에게 이 톨보이 모델이 좀 좋을 것 같고 안쪽이 잘렸는지 통이 이어졌는지는 제가 구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어졌다면 그리고 전면에 포트가 없는 걸로 봐서는 후면 포트로 갔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5.9의 약간 허전한 부분을 잘 메워줄 그런 대체 모델 중 하나가 파생 모델 중 하나가 될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저의 오디오 오디오 주간평가 제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보편적인 분들의 성향을 대중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은 북세프 소형 배착분류에서 A입니다. 저역이 살짝 빠진다는 부분 때문에 S를 주지 못하고 A를 줬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약간 오른 경향이 있고 구입하기가 약간 더 어려운 5.9 들고 있는 분들도 3.5.2처럼 많이 쉽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점점 신품이 있기 때문에 신품 쪽에서의 선택지는 많지만 구경 쪽에서는 점점 구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고유의 독자적인 특히 서브기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영국제 스피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입문하셔서 3년차, 5년차 미만 되셔가지고 다른 스피커의 특성도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그럴 때 5.9를 5.9을 한번 써보시면 특별히 호불호는 당연히 아닐 수 있습니다. 브리티스 사운드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게 여유있게 고지넉하게 아름답게 즐길 때 이 브리티스 사운드가 빛을 발하는데 그 브리티스 전통의 사운드에서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지만 왜냐하면 약간 검침용, 모니터링용에 조금 더 가까운 스피커이기는 해서 그 특유의 약간의 심심함은 있는데 이 부분에 세팅이 정말 절묘하게 밸런스가 좋고 약간의 배음이 발생하는 이런 지점들이 다른 스피커들과 다른 매력으로 우리가 느끼기 쉽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브리티스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기종이라는 것에 대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